안녕하세요. 6월 7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판에 새길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는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제사는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스홀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되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워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하박국서 좀 특이한 예언서예요.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되어 있고요. 1장이 시작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아시리아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걸 언제까지 그대로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대답하시죠. 내가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근데 그게 딱 시원하지가 않아요.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그 내용인데요. 아시리아든 바벨로니아든 그들은 악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가 누가 아시리아를 바벨로니아가 심판을 하든 어쨌건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는 건 계속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을 정말 그대로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미어집니다. 어제 은지수사님과 함께 나눈 것 중에 이게 좀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판에 똑똑히 새기라는 거예요. 말과 글이 차이가 좀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이건 문장이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지나가고 이런 표정이나 그런 것들로 지나가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영상이 이럴지 내 글은 말할 것도 없죠. 글은 그냥 그대로 남거든요. 뭐 표정이 웃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그냥 글 자체로 남아요. 하나님께서 뱃뱃뱃뱃 질문을 하니까 오케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 네가 글에 남길 거야. 하늘에 새긴다는 건 예전에 돌에 새긴 것들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오래오래 남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장 이루어지거나 확인할 수 없더라도 나중에 꼭 기억해야 될 그리고 확인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기록에 남겨야 되는가 4절부터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에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치까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하박국이 물었죠. 악인, 바벨로니아든 아스리아든 여기냐면 바벨로니아를 뜻할 거예요. 바벨로니아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바벨로니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 이거 다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이렇게 힘이 센 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난 힘이 세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정직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도 좀 이따 나옵니까. 좀 더 볼까요? 부유한 자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앞서 이야기했던 교만한 사람에 이어 부유한 사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각주를 보면 이 부유한 사람이 술이라고도 나와요. 그런데 둘 다 해석이 돼요. 내가 지금 돈이 많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돈이 많으면 내가 되게 훌륭하거나 아니면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죠. 술도 그렇잖아요. 술을 먹고 나면 되게 친해진 것 같고 서로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술이 깨고 나면 처음 뵙겠습니다. 뭐 하는 것처럼 어떤 부유한 재산이라는 게 그 사람의 모습을 속일 수 있고요. 술이 그런 것처럼 반대로 또 탐욕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여기 나오는 말이 재밌는데 거만하고 하는데 탐욕을 채우느라 쉬지 않고 계속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게 끝이 없어요. 무덤처럼 끊임없이 그를 향해 가요. 끊임없이 투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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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해도 성이 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벨로니아예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정복을 당한 사람들이 정복자를 욕하고 비웃는 시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교만한 사람이 왜 정직하지 못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 난 이렇게 부유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거는 남의 것을 끌어모은 것뿐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영국도 대형 제국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부를 쌓았을까요? 자기 게 아니었거든요. 내 게 아니에요. 이러저러한 나라들에서 그냥 강탈하듯 빼앗아갖고 막 다가갖고 오고 나서 그게 내 것이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역사 속에 나오는 아시리아 바벨론에 페르시아 로마 쭉 이어지는 그 제국들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부하 엄청난 것들이 이뤘지만 그게 내 건 아니에요. 그냥 남의 것들 갖다 옮겨 놓은 것뿐이죠. 그리고 나서 그게 나의 노력인 것처럼 내가 만든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워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속성성 빚지는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도요 자녀에게 먼저 사랑을 받아요. 자녀도 부모에게 먼저 사랑을 받죠. 사랑은 기본적으로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으로 자라게 되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비췄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를 하죠. 내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살고 있었다면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혼자 막 되게 섭섭해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그런데 왜 주지 못하지? 그게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우리에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주변의 은혜거든요. 내가 사랑을 비췄고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의 최후인 거죠. 오히려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남의 것으로 풍성해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바쿠가 네가 바벨로니아가 아시리아가 이렇게 되는 게 오르냐고 물었지? 꼭 기록해야 될 게 있어.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의 것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것 어리석은 거야. 그러고 나서 하바쿠한테 네가 이걸 기록해야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끌어모아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 말고 어떤 길을 가야만 하는 걸까 거기에 대한 앞부분에 4절에 나온 답이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은 뭐 그 시류가 어떻든 어떤 길로 가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길로 꾸준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판에 세 개화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니까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의 것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자랑하는 현재를 살고 있어요.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럽기도 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판으로 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길이니까 기업들도 많은 뭐 예전에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실은 많이 무너져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루트의 십자가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함께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들은 그것은 영원히 살아남아요. 어찌 보면 남의 것을 끌어당겨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풍성하게 하여서 오히려 내 것을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면서 우리의 파일을 점점점 더 높여가는 것 그것이 옳은 길이니 너희는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마음판에 어떤 것들을 새길까요? 우리 마음판에 세상이 원하는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에 실은 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 계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계신 놀라운 사랑 놀라운 길 놀라운 계획들 그런데 때로 다른 것들이 더 좋아보입니다. 다른 것들이 더 빨라 보입니다. 때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또 어떠한 아이템 하나가 참 좋아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할 것 같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할 것 같은 그런데 돌아봤더니 그 많은 것들은 남의 것을 내 것이냐 가지고 남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풍성해졌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함께하며 서로 함께하며 그 파일을 넓혀가는 것 함께하는 것들이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을 따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함께하며 그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서로에 대한 공동세를 넓혀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위에 예수 그리스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